서초구가 일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지난 23일 공포하자 서울시가 결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초구와 서울시의 논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부과하는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공포하자 서울시는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무효라는 취지로 대법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서초구는 당초 환급 대상을 5만 세대, 한 가구당 평균 10만 원 정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환급 준비에 들어갔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행정의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산세 환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초구는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역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다했고 대법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양 기관이 언제 나올지 모를 사법부 결정만 기다리게 되면서 결국 올해 계획했던 재산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